주예수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헤납한 악한 예와 주와와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한 바람 거룩한 맹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찬송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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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구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산 바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북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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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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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산 바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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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찬성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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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성하세 찬성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독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바래 뜨끗이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이 갈수록 나이 갈수록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찬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바래 아멘 주의 바래 아멘 아멘 주의 바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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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바래 아멘 주의 바래 주의 바래 그 끈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발에 아멘 날이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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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이 그 끝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품 안에 안기세 평안함과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바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바래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함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그분께 모든 걸 맡기세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주의 바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주의 바래 그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소리 외치고 겉과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소리 외치고 겉과 두려움 겉과 두려움 겉과 두려움 없어지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그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팔에 주의 바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긴 눈보다 더 이래 깨끗하게 씻겼네 주위에 몸 열드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위에 흔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위에 몸 열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위에 흔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세상 우리 엄마와 즐겨 봐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군뚜만도 못하다 주위에 몸 열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위에 흔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위에 몸 열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위에 흔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나도 것보다 더 높은 체력을 뜬 이 마음 깨끗하게 되면네 주위에 몸 열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위에 흔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모든 의심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내렸네 주위에 몸 열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위에 흔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세상 부기 세상 부기 영원 즐겨하던 모든 것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풍터만도 못하다 풍터만도 못하나 주위에 몸 열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위에 흔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주위에 몸 열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위에 흔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세상 부기 세상 부기 영원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풍터만도 못하다 주위에 몸 열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위에 흔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나의 모든 봄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위에 몸 열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위에 흔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주위에 몸 열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위에 흔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 내 마음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끝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정보도 이유가 지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되어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눈에 이끌어소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끝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저 고독 이유가 지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되어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눈에 이끌어소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비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는 마을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옥망가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실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손 들고 하나님은 누구의 빛난처가 되시며 반란 중에 우리의 힘과 고음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발지어다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옥망가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반란 중에 우리의 반란 중에 우리의 힘과 고음이시라 힘과 고음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발지어다 열망과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옥망가여 찬양합니다 내 옥망가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십니다 비난처가 되시고 반란 중에 우리 힘과 고음이시라 힘과 고음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발지어다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옥망가여 성포합니다 성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성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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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생활 경배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혼란 중인가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날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품어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열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달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 쓸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은 10편 23편 1절부터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은혜로 다이씨의 이 고백 10편 23편은 다음 소음한 말씀이고 아주 키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처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도다 나도 인도 나도 인도 오늘 주제는 인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오메다 밖을 못 봐요 눈이 나빠 양은 그러니까 자기가 푸른풀과 못 찾아가요 반드시 목자 따라가야 돼 그래서 푸른 처장에 누이시고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는 푸른 처장이 말씀 말씀 쉴만한 물가 성령의 물은 생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과 나하고 관계는 바로 그분은 신령은 말씀 주고 생수 줘 갖고 내 영혼을 영혼을 문제는 내 영혼을 살게끔 그러니까 영혼은 하는 말씀과 성령으로만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영혼이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을 인도하시오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오다 그러니까 인도잖아요 쉴만한 물가라 인도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영화해서 의의 길로 여러분 인생끼리 하나님이 나를 의의의 길로 인도했다 인도했다 인도에 대해 쭉 제가 말씀 찾아봤어요 에레미야 20 32장 3절 보니까 또 띄어요? 떠져요? 같이 읽으시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모델을 이끌었다 아연노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게 인자모델을 이끌었다 여러분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모델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인도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었고 그래서 했고 하는 그 인자모델을 나를 인도했다 라는 거요 2사 58장 11절 보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가 그 다음에 때와요 2사 58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 뼈를 경고하리니 내는 물된 동생과 같고 물이 끓이지 않는 생각될 것이다 항상 인도 어디로 인도한가 그분은 메마른 곳에서 영혼을 만족하게 뼈를 끊고 물된 동생과 같고 샘 물 샘 성령의 은혜 이것이 전부 은혜거든요 우리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성령의 생수로 사는 거예요 잠옷 심지어 그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신이라 내가 마음으로 계획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하셔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만약에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지워버리죠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해봐 은혜지 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그랬을까 저는 항상 저는 우리 가정이 절대 믿는 가정이야 우리 집안에 있으면서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어 군대에 가서 군대에 갔으면 안 믿었을 것 같아 그게 하나의 은혜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인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마음으로 계획해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목사된다 상상도 안 했어요 어떻게 전혀 안 믿는데 대학교 때까지 안 믿었고 관계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믿냐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기 온 것이 은혜예요 저 우리 박대관 입사 쫙 서울 평택인가 이런 데서 왔잖아요 그런데 나 지금 생각할 게 문대 사람이 너를 좋아한다 와 2018년도 꿈꾼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수령에 빠졌다 5년 전에 코로나가 2020년잖아요 코로나도 오기 전에 우리 교회는 수령에 빠질 리가 없어 그때 2018년도에 수령에 빠졌다 문대 사람이 너를 좋아한다 문대 사람이 좋아서 왔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꿈 노트가 있는데 다 기억 못 하고 우야보고 그것도 보긴 해 또 그때 내가 교회 힘들 때 코로나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고 수령에 빠진 게 품에 빠졌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손을 안 했구나 하늘로야 그 꿈 위로가 될까 내가 아니 어떻게 그때 그걸 갖고 오냐고 적어 놓으냐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령에 빠졌다 해결이 안 된다고 공항으로 얘기해 놓고 문대 사람이 너를 좋아한다 그때마다 유튜브가 어떤 때인데 그래갖고 막 저거 경주에서 이사 오고 저기서 오고 담아 와갖고 문대 사람이 이런 말하면 또 어떤 분 들으고 목사님 맨날 문대 사람이 좋아해 또 아니 여러분 좋아해 근데 그럼 외부에서 안 오고 150,000만 몰려왔잖아요 이사 오고 광주를 하라고 같이 우리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아메이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난리 하자고 정부에서 부팍해갖고 근데 서울 이연성 목사님 만날 때 목사님이 막 늦게가 이제 청주가 떠버렸어요 어렵나게 다 알려줬고 막 그때 한참 어려운 정할 때요 딱 설교하면 일부 설교 500명 300명 8,500명에 들어왔어요 여기 숫자보다 몇 배가 돌아 일부도 일곱이 500명 일부도 쫙 오 언론이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되지만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메이죠 요하모 심지가 쉽다 보니까 성령의 지휘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지휘일까 인도하시니 자 성령은 지휘의 말씀 인도하시니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얘기하시다 성령께서 장례를 조금 더 이미 5년 전에 이미 수렁에 빠졌다 뭔데 사람들은 아니 저 뭔데 사람들은 좋아한다 위에 수렁에 빠졌다는 것도 빠질지면 불이 빠진다 그것도 적으라고 뭔데 사람들은 좋아한다 내가 머리로 알겠어요 꿈에 얘기했는데 성령의 인도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요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인도받으면 걱정을 끊잖아요 그래요 안해요 아니 제가 실패하면 이러면 큰일 나 내가 이러면 잘 인도해야 푸른 척 인도해야 처음 가는 거 아니여 휴가 오고 드림 받고 안되고 결혼했다 이러면 정말 감사하네 진짜 난 직접 들었어 신부교회라는 거예요 신부교회 아니 지난번에 놀라게 제시카이 목사님 제가 새벽 2시에 전화했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는 전화가 또 올린 거예요 내가 물을 끌고 전화 받고 있대 내가 한국한테 어디로 가요 기도하고 있었대 내가 때로 전화 받으래 우연이요 하나님의 역사죠 한 번 더 만나보도 한 사람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자기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한국 가면 어디로 가요 너희한테 전화 왔대 우연이야 그게 내가 새벽 2시에 그때 미국은 항상 나시게 내가 잘못을 보면 안되니까 하여튼 밤중에 오면 나시니까 무조건 한 거예요 그래도 되니까 그래서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인도예요 성역사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도 요셉이 참 아름다운 고백하는데 형들이 무릎을 딱 꿇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요셉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이 후손을 생각해 주시고 나를 당신들에게 먼저 보내주신다니 나를 인도한 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란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이 석길에서 인도받았다니 그러니까 형을 위협하지 없지요 형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요새 애국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고 결국은 총리께 열린 거지 지금 애국이 별 볼일 없는 나라인데 그 당시 애국은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세계 초 강대국이었어요 백군가요 거기에 국무총리로 전 세계를 통치한다니 그래서 그래서 나를 아버지에게 낳으시고 원집에 졸을 삼으시고 원당에 통치와 삼으신 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과 목표를 제가 강조가 되는데 국무총리가 목적이면 실패예요 목적은 만면의 생명구원 목표는 국무총리 이상의 큰 기업이 되고 높이 되고 그것은 목표예요 그래갖고 목적은 영원군으로 가야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궁극적인 것은 만면의 생명구원을 위해서 나를 통치자로 총리로 삼으셨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가 목적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의 영광이고 영원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돈도 벌인 목표가 달성해야지 그래야지 아니 목표가 돈이요 그럼 인생의 돈이 목적이죠 목표적은 하나님을 사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돈도 벌여야 되고 총리도 돼야 되는 거죠 맘의 생명구원이라고 당신 그래서 나를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할렐루야 이거 정확하게 하는 건요 무엇을 사는지 몰라 하나의 영광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미워할 것도 없어 형들 원 삼을 것도 없어 하나님의 손길인데 영적 신앙이 하는게 뭐냐면 현상이 아니고 배후의 마귀가 있고 성령 역사에 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욕이 열 잔여가지고 악청이 나고 완전히 갈증한 사람 스바 사람을 뺏어갔거든요 근데 갈증한 스바 사람이라고 안하고 주신 자서 요하시오 취하시냐 요하시오니 가져간 것 하나는 가졌다 이게 스바 사람 갈증한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신앙은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게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최고 첫째 부활에 올라갔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세상과 작아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깨끗한 자라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지금까지는 어린양이 인도했는데 사실은 인도했는데 따라가야 되거든요 푸른초장 10만원 물가루 푸른초크 보이니까 따라가야지 목자가 인도하는데도 양이 안 따라가면 자기만 일에 먹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원한 인생길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도만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과 성냥 받으니 최근 열매를 어린양에 속한 자니 그 입에 거짓말을 꾸민자더라 이런 자는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주차장 있고 이렇게 옆에 있는 것도 하지만 저는요 응답과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이야 하나님이 그때 역사에 있구나 그러면 땅이 몇 평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의 숨결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뭔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지역이 그 당시에는 성경읍 황교시 상무 집 군인 지역 가장 여러가지 지역이고 가장 제가 그 산수동원을 교회에서 철학해서 하나님 다 망해서 들어가야 해도 돈 다 딛겨버리고 사기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때 밤새 절을 하는데 상무동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 변두리 싼 방을 얻으러 그게 이렇게 목회제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여기 광주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광주 시청에 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대로 보면 성경읍까지 딱 들어오면 전체에서 여기는요 공항도 아깝지 고스포스도 아깝지 또 여기 산도 있지 흙길 거리가 좋지 여기 또 저수지까지 앞에 있지 광주 시내에서 마음대로 한자리 딱 꼽아라 가면 여기요 맞아 안 맞아 또 여기 앞에 전철지 바로 앞에서 생긴 해 또 어? 이웃은 그러니까요 이야 전철 2호선생님은 광주 싹 이리 오라고 이제 전철 생기고 그럼 내가 머리가 좋아 갖고 여기를 찝었을까? 여기 땅 살 때요 8만 5천원에 86년도에 8만 5천원에 땅을 샀네 470평 4천만원에 근데 88올림픽 끝나니까 100만원 됐어 평다 10배 뛰었어 놀랬도 않았네 그냥 5억짜리 됐다니까 4천만원에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땅사고 건축하면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올라가냐 거기서 뭐해 거기서 주장 얘기 다 있어요 새로 살면 한계가 있어요 이 정도 해보세요 주차장도 없지 누가 옵니까 누구든지 땅 사고 좋은 건물짐은 좀 오거든요 근데 그게 쉽냐고 근데 맨손으로 방에서 시작해갖고 뚝딱 올라와 저 우리 김묵 김상호가 전도 얼마나 떨어졌다 옛날 알잖아 저기 가감물에 비축수되고 전도왕이었어요 저기도 제가 집에 전도 갔고 제가 전도했어 근데 딱 전도 갔더니 서울에서 이사 왔는데요 6개월 동안 교회 안가고 있어 그러더라고 딱 전도해가지고 그러다라고 나 안전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깝게 됐잖아 하나님 인도죠 어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 내가 전도했어 그때 교회 쉬고 있더만 서울에서 이사 왔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원해줘 저는 이 땅 산 것이 그때 기적이여 그때 땅 안 샀으면 그리고 이 지역이 너무 좋은 지역이 될 줄 알았어 완전히 들파지고 논의인데 이게 딱 쌓아놓고 딱 중도금치기 보니까 이렇게 땅 주인이 여기 금오쥬 고소 들어간 이상이 난 거야 여기 도로가 계획대로도 없어 계획대로도 없는 여기 농기를 뭘 하고 샀냐고 아무 도로도 없는 계획대로 산게 어메! 중도금이 있다 지금 어메! 하나님 내 땅 뺏어 가본 적 그러더라고 계획대로도 없고 맹지이니까 싸지 싸지요 그러니까 8만원 제사 그런 거지 4천만원 어떻게 만드니까 그걸 그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천만원 적금을 천만원 적금을 근데 이제 애기 입사가 그래요 복사님 천만원 적금 40만원 넣으면 60만원 하고 60만원 써요 나 20만원 교육자 10만원 30만원 교육연기 쓰고 60만원 60만원 그게 기적이 났거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100명 대여야 또 받는다고 해갖고 어쨌든 간에 6개월 동안 60명에서 100명 채군이 그러면 100만원 안 받는다는데 고집부리니까 그땐 순서모델이 우리 전사님 굶고다고 막 전도를 하고 전도해보니까 어쨌든 100명 됐잖아요 근데 그 천만원 적금 40만원 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례 안 받았어요 그것도 한 6, 7개월 안 받았을까 봄부터 그래서 3만학년 때 60만원 봄에 추수감사일 때 100만원 100명 100만원 한 6, 7개월 안 받았고 지금은 20만원씩 6, 7개월 안 받았으면 120만원 안 받았잖아요 120만원 안 받고 천만원 적금은 위로 붙었어요 근데 천만원 적금이 뭐냐면 4천만원인데 해겹사인데 얼마 있어요 600만원 그러면 중도금 만들면 안 띄킨다는 거야 천만원 이거 천만원 적금 위로 붙었기 때문에 600만원 갖고 계약해보고 1400만원 넣어갖고 중도금을 진짜 싫어하지 천만원 적금 안 넣었으면 600만원하고 계약하겠냐고 안 되죠 그 천만원 적금 어떻게 만든 거예요 어 나 안 받고 위로 붙였지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천만원이 나를 살려준 거지 600만원 계약해놓고 그래갖고 나머지 다 이렇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했어요 그것이 그것이 4천만원이 2년만에 사각자리 됐어 기적이죠 팔팔을 못 끝나니까 막 뛰어붙는데 그냥 100만원짜리 그러면 개척계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데 돈 600만원 있는 사람이 사각자리 사거냐고 어쩜 못 사지 못 사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개척개척이 가금을 있어야 돼 이 땅도 못 사고 누가 한 것이요 하나님 한 것이지 하나님 인도 온 것이요 하늘의 루야 저는 하나님 제 자랑되고 말았는데 하 내가 뭐 그럴 줄 알았냐고 2년 후에 10배에 뛴다고 알았냐고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니까 내가 은혜라니까 내가 은혜라니까 근데 그거 내가 한번 결단된 것이 100명 안되면 안 받아 나 내 돈 안 받을게 적금도 그게 사망이 그때 그러면 1년만 지내면 졸업하니까 그때 이러던데 뭐이 급했는가 그러잖아요 신학생이 개척해갖고 2년만에 90명 모이면 그때 한 것도 없는 발 많이 모인거에요 저어어어어 이 병을 채운다고 안 받는다고 잘했어 못했어 그것이 이게 여덟은 딱 내버렸고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뒷땅이라 이제 도로가 없어 이게 앞에 복귀에요 하천이 여기가 또 도로가 없네 이 땅 이 땅 1400평 이 큰 땅 비싼 땅 어찌 사라 혼자 이건 도로변 비싼 땅인데 그런데 또 밀어붙여서 그냥 부든하게 생기니까 그러고 신집해갖고 불안했으면 이 땅 여기 좋은 땅 있겠어요 이번에 여기 주차장 30대 될 수 있는 사람이 지역에 없어서 어느 회사에서 우리 주차장 때문에 옆에다 올라다 30대를 갖고 그 이 지역에 30대 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넓은 땅 야 그러니 그럼 내가 머리 주어서냐 내가 내 머리 주어서봐 하나님의 인도 은혜 나 사랑을 결단해 그러면 니가 그래 사례 받지 말고 미로 붙여보라 그러면 천만원 적금 넣고 고노갖고 땅 사갖고 열폐 뛰어본다 그러면 갇혀져서 안 가졌을까? 안 갇혀져요 몰라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니깐 최선을 다한거야 자 지금 하루 세 번 돌파기도 하고 예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울기가 몇만 명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할 수 있니깐 해버리는 거예요 아메 추석집회 잘했어 못했어 했죠 그래갖고 서울에서 와갖고 좋더라 아메죠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최선 다하고 믿음으로 그것이 역사가 나는 거에요 그때 그때 이거 4천만원 600만원 났고 세상 어떻게 4천만원 사 사각자로 돼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밀어붙이고 나가고 앞으로 내가 밀어붙이고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여러분 나는 밀어붙이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감동이죠 그냥 감동 은혜죠 하나님 인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그래요 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 오셨다 이 예배당 다 채우고 넘치고 주차장에 위로 엎으시고 아메죠 역사가 날 거에요 하나님 약속 오셨으니까 좋아 안 좋아 그래서 큰 교회된 것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살았고 인도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체가 저는 지금도 항상 내 마음에 든든한 게 양사란디옥 양사란디옥 영우가 영우가 나 어려운데 그럼 팔아볼까 근데요 우리 든든한 재산이에요 그게 4억 5천만원짜리가 지금 40억 되었잖아요 그게 상업용지에요 상업용지에다가 병원도 있더라고 여기 상업용지 아니거든 70% 나오는데 비싸요 큰 더럽게 그래 내가 우리 진짜 어려우면 나 팔자 근데 안 팔아 안 팔았어도 막상 이게 어려우면 아니 그거 재산 아니에요 그거 50억짜리 뭐 돈 채우고 아따 사람 부자들이라 뭐 놀랬네 예 근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철학 다 보여줘서 샀잖아요 50억이 500이 문제가 아니고 보여주고 들려줘서 화살을 맞춰서 매겨줘서 경맥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꿈 얘기하면 맞아 안 맞아 맞아 나는 맞아야 내가 우리가 계획두고 역사한다든지 맨날 보고된 거 하나 맞도 안하면 어떡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여주고 들려줘서 100만 개 준다고 했으면 맞아 안 맞아 맞죠 나는 100만 개가 더 중요해 왜 안 그다뇨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통일되어야 되고 아매죠 틀린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더 좋지 그러면 그래서 어쨌다고 통일되고 100만 개 해봐야 하나니까요 나는 마귀의 유혹 안 받고 하나님의 인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나 혼자요 이러면 같이 해야 돼 끝까지가 있어야 돼 나가야 돼 아니 나는 고마운 것이 우리 박정현 임시사가 얼마나 수준인 사람이잖아요 뭐 그런데 그 먼지 지금 평생에서 잠실도 두세 시간 가요 그 잠실 온 성도들이 두세 시간 온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 먼지에서 와요 한때 여기까지 오잖아요 어 근데 야 제가 그 설교는 거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알고 있구만 뭐 새벽에 오자 다 듣고 있어 계속 그럼 듣고 있어 어 그 저는 야 책에 뭐라고 제 귀한 분이 내 설교 듣고 그래갖고 그건 제가 깨닫고 아는 것이 이게 정세계적으로 나가고 미국에서도 막 일러가고 좋아야 안좋아요 어 그 날마다 내가 막 젊어지잖아 이렇게 보고 웃고 웃고 아메이죠 어 결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받은 것 감사합시다 그분의 인도에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의 이름으로 주군합니다 얼마세 성령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자기에게 개가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영원하시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인도하시옵소서 인도하시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고 감사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불주시옵소서 무한하시니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시니와 성님의 감동감하 충만 내주인도한 역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인도하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니만 사랑하는 자기들 머리에 가정에 생업위에 산업위에 온 성도의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추구하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다같이 주의 3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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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전이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원수막이 타고 지는 저줄기 일절틈 타지 못하도록 주의 볼을 덮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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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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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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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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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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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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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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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IFPف IFP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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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푸 푸 푸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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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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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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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r 아멘 아멘